지난번에 눈접한 경과를 보러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눈접한게 죽진 않은 것 같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눈접 영상을 찍은 곳이 이쪽 인데 여기는 아직까지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눈이 접이 붙어서 나오는 모습은 안보이는데 여기도요 아직 조금 더 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일주일정도 지났나요 이것도 불안불안했던거 했는데 이게 어떨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다음에 한번 더 중간 경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